애기 Q. MBC Q. 사랑해 남친처럼 있어봐 종환이 그렇게 되면 어? 내 남친 아 나 리드형 남친 나 이렇게 꾸면 나 이렇게 꾸면 되는거예요 형인 내 마음속 1등이야 그래 고맙다 후 리드형 뭐해 그냥 귀여워다니는데? 아 진짜 형! 오오오오 좋으면서 그러지말로 갈려줘 날 사랑하네 다시 한 번 말해봐 날 사랑하냐? 안녕 내가 연애질을 하던 말들 갑자기 뭔 상황인데요? 쟤랑은 안돼 왜 안되는데? 당신이 뭔 상황이야? 넌 내꺼야 좋아 혜진이가 키스해줘야? 더는 안되잖아 응 컴온 노란이들야 딥스 다 됐어